이렇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편하게 계속 저거 저거 입고 나올게요 쑥스러워 해볼게 하나 둘 셋 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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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때려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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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알았어 리액션 다시 한 번 해볼게 하나 둘 셋 짠! 짠! 오! 오!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꼭 그거보다 더 잘했어 걱정돼 우리 남편 너무 솔직해 오늘 날 위해 무조건 호호 표정 지어줘 호호 표정 그럼 아휴 힘드네 힘들면 앉아계세요 왜 일어서 계시고 힘든데 왜 여긴 웨딩샵이니까 이래도 되지 근데 왜 내가 떨리냐? 나 돌처럼 원래 네 저 기다릴 때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저도 휴대폰 게임 많이 합니다 그렇지 미안해 좀만 기다려줘 어 그럼 뭐 기다리는 거야 뭐 아 저 다 입었어요 다 입었어? 네 기다려봐 어 숨을 못 쉬겠어 어떻게 하지 나갈게요 남편 잘해라 리액션 대기 좀 서방 잘 눈 감고 있어 손님 나오십니다 아 예쁠 것 같아 와 와 진짜 이쁘다 입었어요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눈 떠도 돼요 저기 위에 올라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? 눈 감고 있어요? 나 숨을 못 쉬겠어 저희가 눈 감고 촬영하는 건데 어머 떨려 와 진짜 이쁘다 이쁘다 눈 떠요? 네 이쁘시네 아름답다 오 진짜 이쁘다 그치다 안녕하세요 예뻐요 예쁘죠? 드레스가 너무 예뻐 여보 아 쑥스러워 진짜 쑥스럽다 그런 표정을 지어준 남편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도 아 그 저녁 먹고 오지 말걸 기내식을 그걸 굳이 먹겠다고 깨워주세요 밤낮을 깨워주세요 스튜디스 언니한테 부탁을 왜 했을까 그냥 잘 걸 그랬는데? 남편이 그런 눈빛을 지어줘서 진짜 한없이 고마웠어요 친구의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야 내 부르는 없어 내 부르는 없어 내 love은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